학교 종이 땡땡땡 아닙니다. 동물농장 식사 시간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동물들을 먹이랴, 입히랴, 재우랴 하루 24시간이 짧습니다. 귀엽체 임원까지 지냈던 도시 남녀의 색다른 도전. 김홍우, 박홍순 부부의 새로운 직장을 소개합니다. 평생 직장을 정년 퇴직한 도시남 김홍 씨는 깐깐하게 고르고 골라서 무주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근아, 산책하자. 한근아, 산책하자. 비그. 한근아. 5년 됐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꿈도 못 꾸던 대형 견들을 집 앞에 풀어놓고 아침이면 필속 깊이 찬 공기를 끌어당기며 하루를 시작한 게 말이죠. 도시에서는 시간이 얽매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 해 뜨면 출근, 해 지면 이제 퇴근 말하면 일 종료 그래요. 며칠 사이에 그냥 확 편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참 공기가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죠. 피그야. 그때입니다. 고라니 만났다. 저기 왜 이래. 랄프 이리와. 가자 가자. 이리와. 고라니에요. 네, 고라니. 피그 이리와. 피그야. 이리와. 피그는 말 잘들어. 피그 이리와. 너희들은 사양기 전형이 아니야 이놈들아. 가자. 자, 좋은 아침이다. 가자 가자. 닭 울음소리를 신호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동물들 먹이 주기. 동물 치면 이제 쟤들이 치밀히 나온답니다. 그래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쟤들이 아 밥 주는 거라 이걸 알아요. 자, 얘들아 밥 줄게. 먹으라. 자세히 보니 종류도 다양하죠. 닭, 오리, 기러기가 한 집에서 합니다. 다행히 먹이 종류가 다르지 않아서 키우기가 수월하답니다. 이렇게 풀어서 키워도 괜찮은 건가요? 아, 괜찮아요. 그 대신 동물이 좀 잡혀 먹고 이제 손실이 좀 있어 있어. 그래도 닭들이 이렇게 해야지 좀비도 풀로 다 덮어요. 그러면 풀 속에 들어가면 애들이. 저기가 풀 속에 다 들어가면. 풀 속에서 풀을 다 따먹고 애들이. 그다음에 그 풀을 있는 벌레. 멧뚜기 같다 이러면 잡아붙다. 1차전을 먹고. 출장을 나가 있는 애들이. 잘 들어가게. 상위로 다 돌아다녀요. 사료는 김웅 씨가 직접 만든 겁니다. 향이 나네요. 그렇죠. 향이 나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좀 이따 이제 사료 배합할 거예요. 장닭한테 줘야지 애들. 밥 먹자. 장닭이 더 많아서 정리시키라고 했어요 애들. 어? 너 암탉이 들어왔냐. 좀 이따. 야야야. 암탉을 보았다 하면 이렇게 괴롭히니. 한 대 둘 수가 없겠네요. 한 대 둘 수가 없겠네요. 꼬맹이들 잘 있었냐. 말로 크래. 애들이. 어미 돼지가 지난 겨울 끝 무렵. 새끼 11마리를 낳았습니다. 지금 한참 예민한 시기죠. 아 이놈들 난리네. 이러면.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첫날 하루 정도 안 죽고 크면. 이제 이 다음에 잘 커요. 그리고 얘는. 갖다 가면 애들이 돼지가 어미 돼. 깔려서 죽거든 많이. 그런데 얘는. 애들이 깩깩 소리만 나면. 그냥 일어서. 그래가지고. 아주 관리를 잘해. 돼지 먹이도 김홍 씨가 직접. 화학 성분 하나 없이 자연 재료만 넣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먹으라 이놈들아. 보세요. 과일이 통째로 들어갔죠. 사과도 먹는 거예요 돼지가. 어이 사과. 쑥 같은 게 풀 나오면. 뜯어 넣어주면요. 진짜 잘 먹는데. 사과 토마토 이런 데 나오는 거. 호박 이런 거 잘 먹어요. 넓직한 보금자리에 질 좋은 먹이. 야외에서 운동도 충분히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갓난아기 키우듯이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이라 알 받을 때 기분도 남다르겠네요. 표정딱이에요. 색깔이 좀 하얗죠. 조그마한 애들은 이제 이제 철안 나가지고. 그래서 조그맣거든요. 이게. 이게 우리아리아예요. 보미만 낳더라고요 이거는. 힘들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을 낳고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죠. 키웠던 보람이 많은 거죠. 이름하여 유기농 달걀. 먹기가 아까울 정도죠. 그런데 웬 소란이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긴 나가. 얼만 들어가. 둘이 들어가. 들어가. 경리장에서 탈출한 수탉이 또 암탉을 못살게 굴었군요. 들어가 이쪽으로. 너 이쪽으로 들어가. 매일 가축들 먹이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이 됐거든요. 쌀께를 갖다가 이제 그 유산균에다가 이렇게 배합해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놔두면 완전히 유산균 덩어리예요. 그래야 동물들이 이걸 먹으면 아주 건강하죠. 발효시킨 쌀껴에 옥수수대 갈아넣고. 눈치가 백단이야 얘들이. 주스 공장에서 나온 과일 찌꺼기를 섞은 다음 또 한 번 유산균을 부어줍니다. 채소밭에도 산에서 부엽토 실어다가 거름과 유산균 섞어서 뿌려줍니다. 갱년기, 우울증 그런 거 모르고 삽니다. 움직이 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로다.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으로써 그래서 저는 정말 꿈이 있고 새벽이면 어떤 데는 빨리 해가 뜨기를 기다리죠. 아, 오늘 이거 뭐 할 건데? 빨리 몇 번 일어나기도 하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도시에서는 매일 술에 취했는데 이젠 땀에 취합니다. 기분은 더 좋고요. 하루가 짧아요, 짧아. 새끼질로 꽁꽁 묶어서 좀 놔두면 좋겠어요. 왜요? 아, 짧아 시간이. 좀 뭘, 뭘, 뭐 좀 해야도 걸리는데 너무 짧아 시간이. 하루 해가. 어떤 데는 깜깜하게 불 켜, 불 켜 있잖아요. 불 켜 놓고 해요, 제가. 됐어, 이제. 벌써 완성이에요? 네, 완성.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이거 하는데 30분 걸리면 어떠겠어요? 다른 일은 못 하죠. 필요한 걸 똑딱 만들어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60평생 이 즐거움을 어떻게 모르고 살았나 싶게 말이죠. 이렇게 사료를 잘 먹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내 자식들이 먹는 건 똑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먹으면 건강이 잘 크고 계란도 잘 낳고 그러니까 정말 보람 있고 좋아요. 멀리서 손님 오는 걸 알고 꽃들도 부지런히 피어납니다. 딸과 사위입니다. 저희 왔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요. 아이고. 딸내미. 잘 있었어. 고생했다. 어디로 가요? 그 위에 저 감나무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있겠네. 즉해서 이제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즙을 잔 내서 먹고. 감나무 심으려고 보니 칙 덩쿨이 어지러워서 도저히 그대로는 심을 수가 없답니다. 저거 칙는 저거예요. 지금 올라온 거 있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 네. 꽤 칙이 클 거예요, 지금 아마. 지게차로 파낼까 싶었지만 칙도 먹는 것이라 살살 파보기로 합니다. 수칙이래, 수칙. 수칙. 암칙이 있어요? 네. 암칙은 굵게 이렇게 하고 수칙은 이렇게 길게 뻗어요. 줄로 쓸 만큼 튼튼하기도 하고 보릿고개를 넘는 계절에는 구황식물도 됐죠. 이쪽으로 한 집이요. 또 한 집인데 밑으로 뻗은 건 못하고. 네. 아, 오늘 추억이 되게. 기억하시나요? 잘근잘근 씹어먹던 칙뿌리. 씹어먹어먹어봐. 그냥 씹어먹어요? 음, 따뜻하다. 어때요? 사실 잘 못 마신지는 한번 드셔보세요. 집이 나와요? 네. 집이 나와요. 쓰지도 않고 되게 달달한 맛이 나와요. 계속 씹다 보면 쓸 거라고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쓰지 않아요. 불과 한 세대만의 잊어버리게 된 게 참 많죠. 다행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사라진 건 아니라서요. 집 앞에는 온나무도 몇 그루 심었습니다. 겨우 내 바라만 보았는데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아, 옷이 아주 물이 올라가고 좋겠네. 오케이. 싹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가 최고예요. 뿌리에서 최대한 이런 수분이나 양분을 여기에 와서 싹을 넣어야 하니까 순이 곧 나오기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온나무 독성 괜찮은가요? 윤사방이 옷을 안 타니까 또. 어머 내가 늘 닭 좋아하니까. 되게 좋아해. 다행히 식구들 모두 옷을 안 탄다네요. 사유 났다고 시험탁 잡으신 거예요? 집 주변에는 저절로 자란 나물이 천지입니다. 이게 신선초인데요. 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이 냉이 담으린 신선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그래서 건강에 좋대요. 어디에 좋대요? 다 좋대요. 도시 출생인 딸도 부모님 귀촌에 대만족입니다. 어디 가서 뭐 따고 캐고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재밌어요. 이런 거 캐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백숙 냄새 진동하고요. 먼저 좀 소금으로 숨을 죽인 다음에. 한쪽에서는 요리 강습. 너무 살아서 밭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밭으로 못 가게. 가자. 아삭아삭하게 식감 그대로 살린 겉절입니다. 뭐 간편해도 되겠어? 응. 좋아. 음. 아삭이 진짜 좋다. 됐어. 잘 익었다. 토종닭의 온물도 잘 들었네요. 여기다가 잘 익어서 아주 그냥. 얼른 먹어. 시내가 안 하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더덕구이. 사위 되게 잘 챙겨주시네요. 사위랑 이거. 딸이랑 와서 이렇게 음식 먹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특히 또 자주 이제 오니까 너무 좋아요. 어떤가요 이런 직장. 이곳에선 내가 사장이고 직원이고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